충남도가 도내 모든 시군에 도시대기 측정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충남도 내에는 천안과 서산, 아산 등 4개 시군에 7곳에 도시대기 측정소만 설치돼 있습니다.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대기 측정소가 없는 나머지 11개 시군에 한 곳 이상의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 도시대기 측정소가 확대 설치되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,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.